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킹메이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개봉을 했었고 123분 짜리죠. 15세의 관람가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 역사의 실존 인물들이 이름만 바뀐 채 영화 속에서 등장하죠. 스크린은 1185개를 최대치로 가져갔었는데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지금 관계 숫자를 보니까 75만 정도 됩니다. 1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영화가 좀 아쉬운 점도 좀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연출은 변성현 감독에 맡았습니다. 2010년에 청춘그룹, 2012년에 나의 PS 파트너, 2016년에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이 불안당으로 이름을 더 크게 알렸고 불안당원이라고 해서 매니아층을 이루기도 했죠. 불안당도 그렇게 크게 흥연하지 못했습니다만 열혈 팬층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영화입니다. 현재는 넷플릭스의 길복순이라는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경구, 전두현, 이솜, 구교환 이런 배우들이 나온다 합니다. 그 길복순이라는 작품에는. 설경구씨하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같이 하게 되네요. 킹메이커, 각본은 변성현, 김민수 이렇게 두 분이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불안당을 그렇게 아주 재밌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또 이 감독님이 SNS에 과거 썼던 글들이 좀 논란이 되면서 당시 흥행이나 이런 것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것도 있죠. 불안당이 때깔도 괜찮지만 그 두 캐릭터, 두 주인공 사이에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것을 애정이라고 부르든 우정이라고 부르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끈적한 감정선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했던 매니아층은 좋아했던 것 같고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는 영화 전체적으로 대중적인 흡입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킹메이커에서는 설경구 배우가 김은범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김대중, 당시에는 정치인, 그냥 일반 국회의원 정치인을 연기한 거죠. 설경구씨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 혹은 실화바탕의 영화에서 연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존 인물 연기는 이번 킹메이커도 있고 그 전에 역도산도 있고 자산어보도 있고요. 그 전에 소원, 생일, 근온목소리, 실미도 이런 영화들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딴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딱 꼬집어서 어떤 한 명의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의 많은 모습이 겹쳐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설경구씨가 알게 모르게 요 근래에도 계속 많은 영화들 또 많은 캐릭터 맡고 계시죠. 그리고 이선균씨가 서창대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실존 인물은 엄창록이라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참모, 선거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짠 그 전까지의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보여주지 못한 선거 전략을 들고 나온 그런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유재명 배우가 김영삼 대통령을 연기했고 그 다음에 조우진 배우가 여당, 박정희 대통령 측의 선거 전략가 캐릭터를 맡았는데 조우진씨 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우진씨 연기가. 그리고 김종수 배우가 박정희 대통령을 맡았는데 김종수 배우는 얼굴 보신 가다를 아실 겁니다. 영화 1987에서 박종철 학생의 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김대중, 김영삼 그쪽의 야당 총재였던 캐릭터를 박인환 배우님이 맡으셨는데 저는 이 박인환씨 참 좋아합니다. 그 톤도 좋아하고 외모도 참 좋고 연기하는 패턴도 좋아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 영화를 아마 좀 더 풍성하게 소개하려면 당시의 정치 지형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그런 썰을 좀 많이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좀 소개해드려볼까 했는데 너무 방대한 것 같고 제가 조사한다고 한들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들은 패스하겠고요. 이미 많은 영화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대중 설경구시죠. 설경구 앞에 그와 뜻을 함께하고자 선거 전략과 이성균이 찾아옵니다. 열세인 상황 속에서 이성균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당시까지는 아무도 쓰지 못한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치고 설경구는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면서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에피소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영화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되죠. 김대중 씨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후보의 경선 승리였고 그래서 더 임팩트가 있고 좀 파괴력이 생긴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이성균을 비롯한 선거 캠프는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에 설경구 김대중 자택의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로 이성균 씨가 지목되면서 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모진들하고 회의하던 중에 이성균 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죠. 그것이 좀 사기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 그거 쇼다. 그럼 쇼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설경구 씨도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후에 이런 자택의 폭발물이 터지게 되고 이성균이 독단적으로 설경구나 캠프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런 폭발물을 터뜨려서 주목도를 높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캠프 내에서 또 설경구 씨도 이성균을 의심하게 되죠. 요즘에도 이제 대선 국면인데 어느 당의 후보 자택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둘이 이제 반목하게 되죠. 이게 후반부 내용이고요. 치열한 선거판 그 중심에 있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포일러를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만간 이게 VOD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업데이트 할 쯤에는 VOD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며칠 후에 배트맨 솔로무비가 개봉하거든요. 그게 개봉하면 아무래도 다른 장품들 또 한 달 전에 개봉한 특히 킹메이커 같은 경우는 VOD로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것을 미리 좀 녹음했어야 됐는데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보았는데도 이제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평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시우 평론가가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변성현 감독이 전작인 불안당에서 보여준 전술을 다시 한번 구사한 영화다. 그 전술이라는 것은 관계성, 브로맨스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예상 가능한 선에서 교과서적으로 그려진 면이 있고 비가 그림자를 적극 끌어안는 조명 역시 상징성 면에서는 탁월하나 너무 노골적으로 두 남자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때에 따라 투박하다는 느낌을 안기기도 한다. 인물들의 행동에 비해 감정이 덜 입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영화 불안당 때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을 많이 안기지는 못한다. 만듦새가 모자라서 아쉬운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밟혀서 아쉬운 쪽이다. 물론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 기계적으로 찍어낸 장르물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용철 평론가도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순화인지 성숙인지 모르겠으나 그에게 바란 작품은 아니다. 배동미 평론가도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그림자는 결코 빛을 흔들 수 없다. 영화 속에서 이성균 씨에게 그림자, 조명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많이 던입히죠. 영화 속에서도 뒤에서 약간은 불법과 편법 비스무리한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림자다.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죠. 그리고 설경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곧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빛으로 영화 속에서 상징되고 밝은 조명이 배우에게 비춰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죠. 인상적인 장면인데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있지만 빛이 설경구 씨 쪽에서 빛이기 때문에 설경구 씨는 빛을 받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이성균 씨는 설경구의 그림자가 가리고 있죠. 상당히 이성적인 그리고 영화에 나타나는 캐릭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림자는 결코 빛을 흔들 수 없다. 이게 아마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영화 거의 끝머리 가면 이런 자막이 뜹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잖아요. 그때는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다. 약간 불법과 편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는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당선됐다. 선한 정치의 신념은 언젠가 승리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영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막,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다. 하는 자막도 그렇고요. 제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려보죠. 이미 조금씩 말씀드렸는데요.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미장센이 좋았습니다. 미장센이 뭐냐.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는 미적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소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화면의 때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위치라든가 조명의 색감 혹은 조명의 세기 이런 것들 카메라의 각도 그리고 소품의 위치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미적인 감각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시대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인데 그 시대의 소품과 그 시대의 분위기를 상당히 잘 구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 설명을 보니까 완전 똑같이 하기는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소품들을 참고해서 만든 창조한 그런 소품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CG도 많이 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CGT가 심하게 나진 않았고 그 CGT가 나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설경구씨가 목포에 썼나요? 목포에서 대중연설하는 그 장면 유달사나 어쩌고쩌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그게 제가 볼 땐 거의 다 CG만이었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좋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그림자의 연출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빛과 그림자의 어떤 경계가 빛과 그림자 그 사이에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빛, 그림자 딱딱 나눠집니다. 그것을 확연하게 관객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빛과 그림자의 연출이 그리고 또 어떤 상징을 부여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 경선이죠. 그것의 그 사건의 어떤 긴박감을 상당히 잘 만들었고 또 그것을 보여줄 때 또 강력 조절 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정말 생동감이 느껴졌고 그 부분만 따로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설경구 그 캠프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캠프 내에서 1장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동선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좋았다기 보다는 솔직히 그 장면 자체는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지만 캐릭터를 화면에 담는 그런 카메라가 좋았고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리듬감이 이렇게 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시간이 넘어가는데 지루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축축 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캐릭터 성격이 나온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설경구와 이성균의 명확한 대비 이게 좋았고 또 야당 내에 어떤 인물들 청와대 쪽의 인물들의 확실한 모습,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은 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캐릭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붙습니다만 캐릭터 하나하나는 다 기억에 남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성균이 펼치는 그 선거 전략을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화면으로 쭉 펼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대사로 퉁치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조금은 재미있고 조금은 흥미진진하게 화면으로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점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들도 있는데요. 캐릭터 성격이 분명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단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이 좀 뻔하게 느껴져요. 그냥 선과 악의 싸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 갈등이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불분명할 때 그런 인물들의 싸움일 때 관객들도 함께 그런 사유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관객이 의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의 캐릭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 성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백이랑 공백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백의 미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공백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죠. 여백은 관객이 그 자리에서 뭔가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공간인 거죠. 영화는 각본과 연출이 이미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객이 할 몫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정작 후반에 이성균 씨가 어떤 심장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왜 싸우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균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돈 때문인가? 배신감과 복수심 때문인가? 애증 때문인가? 이게 그냥 공백으로 돼 있어요. 여백으로 이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공백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추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설경구 씨의 연설 장면에서 뜨거움이 크게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에서 유달사나 어쩌고쩌고 하는 그런 연설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티가 났지만 뜨겁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실존 인물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연설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능력을 화면으로 혹은 그 캐릭터가 제대로 구현했나?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실제 육성에 담긴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대중연설? 그거를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그 청중을 주락벼락하고 울렸다가 가슴 뜨겁게 됐다가 막판에는 그 엄청난 결기를 보여주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킹메이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었던 실존 인물을 담았던 영화 변호인과 좀 비교대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호인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 자체는 전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미디 부분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캐릭터의 뜨거움 그리고 관객이 캐릭터를 향해서 감정보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은 관객이 좀 더 쉽게 그 주인공에게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의 어떤 뜨거움 그 불타는 활화상 같은 그것을 배우든 화면으로든 고스란히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 이 킹메이커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대단한 그런 정치가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가로 알려진 실존 인물을 담았는데 이것은 즉 캐릭터 감정선 설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캐릭터의 갈등에도 혹은 그 케미에서도 큰 감정이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건 위주로 휙휙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가 하나의 장기말로 쓰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 만약에 두 인물의 관계성 두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인물 자체의 감정을 넣을 것이었다면 각 인물이 좀 더 고뇌하는 입체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나와야 됐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단선적인 열혈 만화 그런 느낌 너무 강합니다. 선한 사람은 너무 선하고 그림자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림자 같은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너무 뻔하죠.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요. 전체적인 평가는 저는 이 영화를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편인데 근래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때깔이 가장 좋았고 이야기가 가장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준 거죠. 그런데도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제가 부재료도 써놓았겠습니다만 스크린을 보는 눈은 즐거운데 관객석에 앉아있는 제 가슴은 심심했어요. 뜨겁지가 않았고 그냥 어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좋은 소재와 좋은 미장생과 좋은 배우 연기와 주제의식을 갖고도 감정이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세련된 것하고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공명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한국 영화 특유의 심파나 찐득거리면서 전형적인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인물 혹은 인물들 사이에 있는 어떤 복잡다다른 감정선을 거세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도 이거는 단언컨대 시내필이 한국 영화를 망치고 있다고 망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국 영화의 매끈매끈하고 세련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시내필들이 물론 그런 취향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만이 좋은 영화라고 말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좀 투박하고 촌스럽더라도 날것의 흙냄새가 나서 감정선이 그대로 전달되는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메이커가 매끈매끈한데 또 눈은 즐거운데 가슴은 심심해요. 여튼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주제 때문에 캐릭터들이 좀 제약을 받는 느낌이 한계가 딱 되어버린 느낌 선거와 같은 그런 공공영역 혹은 정치에 있어서는 이성균이 쓰는 그런 반칙들보다도 설경구 김대중 대통령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그러한 주제 때문에 캐릭터가 좀 제약받는 것 같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팜플렛에도 써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법일세 이게 이제 설경구의 대사고 이성균은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기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이기는 것보다는 왜 이기려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제인 건데 따라서 반칙을 쓰는 이성균에 비해서 원칙을 지키려는 설경구는 항상 올고든 캐릭터 선한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존 인물 김대중에 대한 감독의 존경 탓일까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변호인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인물이잖아요. 초반에는 상당히 소물적인 속세에 찌든 돈벌이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되죠. 실제 역사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건데 그 변화하게 되는 계기도 상당히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약간은 좀 덜 성숙된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숙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킥메이커 같은 경우 설경구씨가 아예 처음부터는 성숙된 인간으로 나옵니다. 완성형 인간으로 나와버려요. 완성형 정치가로 그렇다면 설경구의 그런 올거든 심성과 올거든 정치의식을 관객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전달해야 하는데 근데 역으로 이런 엄혹한 건의주의 시대의 현실에 비해서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설경구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성균이 쓰는 그런 심리 전술에 막 속이잖아요. 상대방 측을 그런 것에 동조합니다. 동조해서 다른 후보에게 총재직을 거래의 대가로 명함에 적어서 제시하는 술술을 보여줍니다. 누가? 설경구가. 영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울겄고 아주 훌륭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런 막 총재직을 거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성균이 이거 설경구씨가 써준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전달하죠. 여하튼 간에 설경구 캐릭터도 정략적 전술에 어떤 전혀 무지한 그런 정신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이 경선 사건 이외에는 답답한 모습으로 관객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략적인 전술로 용인할 만한 것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반칙과 불법인지 영화상에서 한 번쯤은 제시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캐릭터나 이야기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캐릭터는 우리가 선하게 모셔야 돼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설경구가 이성균의 반칙을 거부하고 원칙주의자로서 승리한다는 거룩한 여정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영화 엔딩쯤에 자막 한 줄로 그걸 퉁치도 합니다.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다. 그런 반칙이 없어도 김대중은 승리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 대사에 비해서 이성균이 설경구를 위해서 일하는 그 공정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하죠. 자막 한 줄로 이성균을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이다. 너무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다. 영화가 감독이.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감독이 그 실존의 인물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가니까 그 캐릭터를 박치게 해서라도 그 캐릭터의 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거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혹은 TV 속에 있는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이죠. 결과가 우선인가 과정도 중요한 것인가 약간의 편법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선한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좀 느리고 답답할 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이뤄가는 것이 중요할까 이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아쉽게 느껴지다가도 아 그래 그래도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잖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제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되는가 그렇다면 또 모든 정치의 술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전술은 다 나쁘고 반칙적인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대선 국면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된다 네거티브는 무조건 나쁜 거다 과연 그럴까요? 네거티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어떤 인격적인 비난 공격하고 없는 얘기를 더 씌운다던가 근거가 없는 정치 용세를 하는 그런 네거티브라면 당연히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공정하지 못하니까 반칙인 거고 그런데 상대 혹은 상대 진영의 정치적인 흠결 혹은 윤리적인 흠결 정책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권자가 만약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습관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이 계속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흠결이 있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도 그것을 알리고 또 우리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며칠 후에 김희수 배우가 연기한 소년 심판인가? 그런 드라마 시계즈가 넷플릭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범죄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범죄이든 뭐든지 간에 사회적인 파장을 나오는 그런 범죄가 나왔을 때 그 용의자 혹은 그 범인을 빨리 처벌하라. 중벌로 다스려달라. 이런 여론이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론 자체가 있다는 게 아직은 이 공동체가 사회에 관심이 있고 어떤 권선징악의 그런 동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안심이 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근데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징역사에 막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뉴스에 알려지기로는 그 범인이 확실하고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은 죽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됐었죠. 또 그런 여론을 만들었었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화상에 나오는 그런 건의주 시대 혹은 독재 군사정권 시대에서는 그게 뭐 일상 다반사였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는 범죄 혹은 그 범인에 대해서 범인하고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빨리 큰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따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정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사리를 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두 가지 면을 좀 차분하게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킹메이커 이 영화 속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유권자의 표를 얻는 그런 과정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정의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편법과 뭐 사기도 좀 치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표를 얻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단 말이죠. 어느 것에 더 방점을 두겠는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도 좀 강력하게 이런 우리 억울함과 의문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양화 속에서 이제 마지막 대사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다. 서창대는 그곳에 없었을지 몰라도 이인재는 그곳에 있었죠. 여러분 이인재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인재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밤에 보수표가 갈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군사 정권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씨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킹매커의 영화의 기조에 따르면 그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런 복잡 다단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인재라든가 김종필이라든가 나오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실제 역사처럼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입체적으로 캐릭터나 이야기를 꾸려가지 못했다. 그런 것도 좀 아쉽고요. 영화 후반을 보면 두 캐릭터가 갈라서게 되는데 그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대사 이성균은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겨야 된다. 설경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정치 철학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신뢰에 문제가 얽혀있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혹시 우리 집에 폭탄을 터뜨린 거 아닐까? 그 순간 이성균이 하는 모든 말 혹은 내 지시를 따르겠다는 그의 대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균 입장에서는 내가 뒤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 짜내면서 말이야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를 해? 내가 이 정도밖에 믿음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신뢰에 문제가 생겨서 둘이 갈려쓰게 되는 게 아닌가 결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세가 또 나옵니다. 자네 어찌 그리 오만한가? 표면적인 목표만 집착하다 보면 사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적어질 수 있겠죠. 영화 속에서 서창대 이성균의 선거 전술은 유권자의 마음 욕망 심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전술이지만 사실 유권자를 그저 표 하나 정도의 존재로만 인식한 것이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이용할 뿐 그 마음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어떤 세상을 주려고 하는지 망각한 그런 결과이죠. 처음에 이성균이 설경국의 반항 까닭은 이성균 본인이 겪은 불합리한 이 세상을 바꿔줄 정치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술술을 썼던 거죠. 이성균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합리화된다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영화 후반에 보여준 이성균의 모습 대선 선거 전략 그런 것들은 그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신년보다는 어쩌면 돈과 사적 동기에만 치우친 인물처럼 묘사가 되어버립니다. 영화 후반에 윤리적 동기와 신년보다는 돈과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인의 모습을 투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훌륭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정치에 임무를 했더라도 정치판에서 있다 보면 사적 욕망 사적 동기 아니면 돈을 좀 땡겨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변질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이런 장면들에서 이성균 캐릭터는 기술자로 보일 뿐 정치인이 아니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정치가 얼마나 악하고 백해에 무익한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결국 이성균이 그때 영화 속 장면에 따르면 이성균이 그때 보여준 펼친 선거 전략이 호남과 영남을 지역 감정의 벽으로 완전히 나눠버렸고 서로 극렬하게 증오하게 되는 정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고 더 크게 보자면 역사적인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죠. 눈앞에 승리만을 위했던 거고 그런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투영된 것 같습니다. 사종을 좀 달자면 이성균이 영화 후반에 설경국에 낙선을 슬퍼하는 모습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심리를 좀 더 표현했다면 더 풍성한 느낌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몇 초 나왔다가 지나가버리고 그 영화 거의 끝으로 버려가면 무슨 식당이었던가요? 김재중 하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환영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좀 뜬금없게 느끼셨습니다. 그게 마무리하면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상당히 눈은 즐겁습니다. 영화 때깔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근래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때깔이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굉장히 컸지만 그리고 실존 인물 실제 역사를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재미도 컸지만 너무 영화가 매끈매끈했다.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었고요.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캐릭터 하나하나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캐릭터들이 서로 얽히면서 보여지는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적으로 처리되고 관객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백이 없을 정도로 이미 각본과 연출이 제약을 많이 걸어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과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차는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의 흥결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네거티브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묻어버려서 유권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좋은 정치일까 좋은 선거일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조만간 이제 VOD로 나올 것 같아요. 3월 9일이 대선인데 그전엔 나오지 않을까요? VOD 나오면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쉬움전도 있지만 2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흥미진진하고 리듬감도 좋았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조명을 이용한 캐릭터 설명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은 제외하고 파티와 주의학과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에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올리고 있고요. 조금 늦게 올리죠. 그리고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블로그에 그다리에 본 영화 혹은 작품의 리뷰를 쓰는 공간이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안하고 있네요. 트위터 방송 유튜브 블로그 모두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베트맨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봄이 올 때 제가 녹음하려고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 영화 몇 년째 녹음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고 있는데 3월달에는 더 베트맨과 그 영화 두 편 모두 녹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편은 더 베트맨으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이 굉장히 지금 확산하고 있죠. 지금 3월 중순 까지는 계속해서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늘을 것 같습니다. 정점이 그때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해도 안걸리는 것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최대한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 여름에는 많이 풀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 봅시다. 그리고 대선 앞두고 있는데 현명하게 좋은 후보로 선택해서 다시 한번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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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